네, 안녕하세요. 말이 빠른 거로 소개된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아홍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은 아, 네, 이런 책이 있다는 건 뭐고요. 그 빅데이터로 바라본 지구인의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러브, 러브, 러브인데요. 사실 여기서 제목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제목은 빅데이터 대신에 데이터 과학이라고 할 거고요. 사랑, 사랑, 사랑의 두 번째 사랑은 데이트곡 세 번째 사랑은 결혼입니다. 김상욱 교수도 사랑해서 결혼으로 넘어갔잖아요. 결국 저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김상욱 교수님은 사랑은 정의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구글친구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답을 조금 이따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를 굳이 데이터 과학으로 고친 이유도 강연 말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과학축제에 왔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이 유엔이 정한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광고를 좀 할 겁니다. 원래 중요한 행사에는 광고가 붙이니까요. 그래서 물리학에 대한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물리학회 대중화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기초과학인가? 그 중에서도 왜 물리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이유가 아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예를 들어서 물리를 사전에서 찾으면 세상 만물의 이치 이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재미없는 얘기 할 거 아닌 건 거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어린 분들은 저런 사전보다는 훨씬 더 인터넷이 편하시잖아요. 네이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물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어렵다라고 나옵니다. 물리는 어려운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냥 뭐 지루하고 까마득한 공식으로 채워진 창조주께서 만든 세계를 수식으로 풀어 쓰는 과정 또는 괴짜 또는 천재들이라는 이상한 학문이라고 해서 제가 물리학자라는 걸 믿으시면서 저는 괴짜 아니면 천재 둘 중에 하나는 될 겁니다. 실제 네이버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는지 자 여기 보신 것처럼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리가 어려워 하고 집어넣으면 저기 보시면 3만 5천 2백 건 정도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리가 어려워요. 유유. 물리가 너무 어려워요. 장래 흡항이 의사인데 물리가 어려워요. 어떡할까요? 큰일 납니다. 물리 못하시면.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수가 5천만 명이 넘었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물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물리가 쉬워요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생각하기엔 검색 결과 없음 생각하실 것 같지만 놀랍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만 1천 거 거의 3분의 1 정도가 쉽다고 나옵니다. 와 이게 웬일이지? 하고 봤더니 어려워요? 쉬워요? 풀어주세요? 쉬워요?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어려운 걸 물어봐도 어려운 게 나오고 쉬운 걸 물어봐도 어려운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을 보고 방학 숙제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초딩들이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조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술상을 들어봐도 보면 여기가 끝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리는 그냥 어려운 것하고 끝나는 건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물리를 안 쳐다보시니까 도시괴담이 생기는 건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물리학에 대한 잘못된 상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리학하면 배고프다.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아까 나왔던 분 아시잖아요. 물리학자는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광고를 찍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같은 사람들 얼마나 잘못된 상식인지 아시겠죠? 오프너 김상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런 배고프다는 상식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는 많은데요. 사실 물리학자라는 사람들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괴짜 또는 천재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리학자라고 국한하지 않겠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그냥 과학자 중에 누구 알아요? 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과학자 중에 누구 알아요? 하면 제일 많이 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 뉴튼, 갈릴레, 이 삼총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전부 물리학자입니다. 중요한 게요. 제가 물리학자를 물어본 게 아니고 과학자를 물어봤는데 물리학자가 나온다는 거죠. 옛날 사람이니까 그럼 최근에 유명한 과학자 누구 알아요?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이 사람도 물리학자입니다. 여기 뭐 여학생들도 여자분들 계시니까 여성과학자 중에 제일 누구 알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답변이 누굴까요? 귀리부인입니다. 이분도 물리학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학자를 물어봤는데 물리학자가 나온다는 거죠. 남의 나라만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과학자 누구 아느냐? 황석 박사님이 다른 의미로 유명하신 하시지만 저희가 그런 분을 찾는 건 아닌 건 거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휘소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모탑핀 천재 물리학자라고 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김진명 장편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허구입니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실제로 똑똑하신 분이긴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똑똑하셨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과학에 관심이 없어도 얼마 전에 신의 입자라고 해서 힉스 입자가 노벨상 받은 거 아실 겁니다. 그 힉스 입자에 이름을 붙이신 분입니다. 힉스 입자는 힉스가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쪽팔리게 자기 이름 자기가 안 붙입니다. 이거는 대가가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 이론 중에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힉스 입자라고 하자 라고 할 정도의 위치 있을 만큼 대단한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교통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이분이 살아계셨으면 어쩌면 노벨상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는 대부분의 과학자는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거죠. 이런 이유는 뭐냐 여기는 광고니까 약간 감안을 하고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광고는 약간 과장이 들어가잖아요. 물리학은 다른 학문 분야 다른 과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걔네들이 이름도 생기기 전에 쉽게 말해서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연의 숨은 질서를 찾는 아주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오래됐으면 지금 하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나온 것처럼 정말 다른 학문의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F분 MA를 가지고 전부 우주의 이론을 설명했거든요.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뒤로도 중요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과학자는 어떤 명제를 쓰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겠습니다. 노벨상을 볼까요? 노벨상이 과학의 꽃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노벨상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노벨상 수상자를 뒷조사를 해보시면요. 물리학자는 모든 노벨상을 다 탑니다. DNA 이중 나선을 밝힌 왓슨 앤 크릭에서 크릭은 물리학자인데 노벨 생리학상을 타고요. MRI 발명에서 맨스필드는 노벨 의학상을 타고요. 월터컨이라는 물리학자는 노벨 화학상을 타고요. 심지어 틴 베르게니안 물리학자는 노벨 경제학상을 탑니다. 제일 신기한 건 로드블라트라고 하는 물리학자인데요. 저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도대체 왜 물리학자가 노벨 평화상을 탔느냐 저 사람은 핵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핵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반해군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반해군동을 하는데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박사 학위가 있잖아.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나빠요 하니까 너무나 훌륭하게 반해군동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팠습니다. 이 뒤로도 핵 물리를 전공하다 반해군동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탄 물리학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학생들 중에 노벨 평화상에 관심 있으시면 물리학과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핵을 연구하다가 반해군동을 하면 바로 노벨 평화상이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모든 노벨상을 다 타는 게 물리학자의 특성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재수 없을까 봐 제가 저 아래 빈칸이 있는데 다 안 채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노벨상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느냐 문학상입니다. 이게 문과 이과의 넘사벽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벽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직 저것만 빼놓고는 다 탔습니다. 혹시 주변에 글 잘 쓰는 분 계시면 물리학과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것만 타면 저희가 그랜드슬램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노벨상에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수학분들이 노벨상이 없다고 노벨하고 삼각관계의 수학자가 그런 믿으시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필드메달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물리학자가 가만둘 려 없지 않습니까. 에더우드 위테네이라는 물리학자가 당연히 초권 이론을 하는 저 친구가 노벨 수학상에 대한 필드메달도 탔습니다. 물론 오전에 얘기를 했던 허준이 박사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력상을 보시면 물리학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리점수가 안 나와서 수학을 옮겨가신 걸로 아는데요. 어쨌든 물리학과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공대 분들이 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노벨상 같은 게 관심이 없어. 우리는 돈 버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지금 공대가 이 위치에 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IT거든요. IT의 시작을 여기까지 한 건 뭐냐면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그런데 월드와이드 웹을 처음 만든 것도 물리학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ATP 웹페이지는 물리학 연구소에서 입자 충돌 데이터를 어떻게 서로 공유하느냐를 고민하다 만든 거기 때문에 저것도 물리학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학자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물리, 만물, 창조설 뭐 그런 게 되는 건 거죠. 물리학자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냥 물리학과에 오시면 되는 거라는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연구를 하느냐 물리학은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상욱 교수님 저는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회를 보시는 임영현 박사님처럼 우주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어렵거든요. 저분들은 똑똑하신 분이라서 어려운 거 하는 거고요. 저는 별로 똑똑하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 중간에 대충 이 정도 사이즈의 걸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협동을 하고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미술 작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합니다. 제가 통계물리이기 때문에 통계물리와 빅데이터는 연관성이 맞거든요. 왜 빅데이터냐 사실 이 그림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빅데이터를 돋보기로 들여다볼까요? 빅데이터는 크잖아요. 큰 걸 굳이 왜 다시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는 걸까요? 저건 확대해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되게 철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옛날에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 저렇게 보였습니다. 별이 있고 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쓸데없는 과학자들 호기심이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쓸데없이 망원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봤더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과 물리학이 발전했거든요. 옛날에 옆못에 물이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해서 음료수를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쓸데없는 과학자가 현미경이라는 걸 만들었네요. 이걸 들고 다시 봤더니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학과 생물학이 발달했거든요. 자 똑같은 겁니다. 빅데이터는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들여다보는 망원경 또는 현미경입니다. 저걸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망원경이 중요합니까? 천문학이 중요합니까? 천문학이 훨씬 더 중요하죠. 현미경이 중요합니까? 생물학이 중요합니까? 생물학이 더 중요하죠. 빅데이터가 중요하겠습니까? 거기서 파생된 데이터 과학이 중요하겠습니까? 데이터 과학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페이지에서 빅데이터를 지우고 데이터 과학을 한 이유가 데이터로 하는 과학의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걸 제일 잘하는 건 누구냐? 제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구글이라는 거죠. 왜 구글인가? 이걸 생각해보시면 더 쉬운데요. 구글이 가진 어마어마한 데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구글 사이트 중에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면 그래프를 보여주는데요. 저 검색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됐는지 보여줍니다. 제가 일부러 가려놨는데 저게 뭐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은 매년 1월 1일 날 피크를 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올해는 살을 빼야지 어차피 작심삼이라서 떨어집니다. 다시 1월 1일로 올라갑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1월 1일이 어디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이어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건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검색할 때 거짓말하십니까? 여러분 검색할 때 내가 궁금하지 않은데 구글을 골탕 먹어야 되니까 검색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만 검색하거든요. 구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있는데 잘 보시면 1년마다 되풀이되던 게 여기 오른쪽을 볼까요? 맨 끝에 보시면 이상한 데서 한번 다시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저 때가 언젠지 찾아봤더니 저 때가 2020년 5월입니다. 저 때가 언젠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이거든요. 2년 전에 저 때가 정확하게 코로나가 막 확산돼가지고 유럽과 미국이 락다운이라고 하죠. 폐쇄. 밖에 못 나가게 봉쇄를 했던 때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밖에 못 나가니까 운동을 못해가지고 병에 걸린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라고 들어보셨죠? 살이 쪄가지고 너무 찌니까 이제는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다이어트 검색이 늘어난 겁니다. 그것까지 맞추는 게 구글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겠죠? 구글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데 워낙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멜린대학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평점 2.5. 저건 큰일날 점수인데요. C마이너스 정도 되는 그런 점수인데요. B마이너스 조금 아래쯤 되는 점수인데요. 평점 2.5로 이하로 졸업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설문에는 2%라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11%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혹시 학교에 기부하셨나요? 물어봤더니 내 설문조사는 44%가 기부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1%밖에 기부를 안 했습니다. 또 많습니다. 40%의 엔지니어가 자기나 TOP 5%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40%를 5%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치명적인 게 교수인데요. 90%의 교수가 자기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90%가 어떻게 평균 이상 교수는 평균이 뭔지 모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교수한테 평균을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건 거죠. 아시겠죠? 이렇듯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이게 설문조사에서는 유식한 말로 소셜 디자인 바이어스라고 해가지고요. 쿨하고 잘난 척을 하고 싶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헤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을 쓰고 답을 하는 겁니다. 뭔가 잘나 보이고 싶기 때문에 바로 답변 안 하고 머릿속에서 한 바퀴를 돌려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물론 온라인 설문한 경우는 누굴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문제론은 뭐냐면 온라인의 단점은 거짓말이 많다는 거죠. 엉터리 설문. 아시잖아요? 설문조사 하시는 분은 답안지도 안 보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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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사은품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차 문항을 놓고 난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짓말의 민족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솔직한지 볼까요? 자, 우리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보다 혼자 할 때 솔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일 때 조금 더 솔직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솔직할 때는 나한테 뭔가 생길 게 있을 때 솔직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무려 검색할 때입니다. 검색 혼자 하시죠? 온라인 아시죠? 무슨 인센티브가 있느냐? 여러분이 검색하는 이유는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검색하기 전에 무슨 단어를 검색할까를 열심히 고민해서 그 정확한 단어를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은 정말 솔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민망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인터넷에 따르면 남편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 파란색이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애들이 쓰거든요. 페이스북에 따르면 마이허스밴드는요 베스트 프렌드, 어메이징, 크레이트 우리 남편 최고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구글에 따르면 마이허스밴드는요 멍청이고요 다른 의미로 어메이징하고요 성가지고 비율하다고 나옵니다.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 구글 화면을 보여드리면 마이 와이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건 미쳤다고요 두 번 바람표요고요 세 번째 게을러요고요 마이허스밴드는 만약 가장 많이 검색되는 건 게이고요 이기적이고 미리고 디프레스 나옵니다. 마이 베스트 프렌드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요?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셀카를 100장을 찍어서 그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한 장을 포토샵에서 올리는 게 SNS입니다. 남편이 100번 중에 한 번은 잘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에 결혼기념일에 케이크 같은 걸 사갖고 오면 그때 사진 찍어서 포토샵에서 올리는 게 여기입니다. 100번에 한 번은 이거 100번에 99번은 이거 뭐가 현실입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건 거죠. 이렇기 때문에 구글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의 구글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구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을 여쭤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글에 넣으면 됩니다. 사랑 집어넣으면 저기 보시면 정확하게 정의를 보여줍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관 검사가 뭐냐? 사랑 짤 사랑 짤 사랑 뜻 사랑이란 사랑해요 사랑 영어로 이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들이 뭘 궁금해 아니지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는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네이버를 볼까요? 네이버도 사랑해 사랑 명언 사랑시 사랑 글귀 사랑 짤 왜 이렇게 사랑 짤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 명언 사랑 사자성어 다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찾아보시면 사랑 방신문 사랑의 교회 사랑의 열매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저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렇듯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에 관심인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건 거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 러블 집으로 넣으면 이건 전세계 데이터고 지난 5년간의 사랑 검색에 증감을 보여주는데 거의 꾸준합니다. 굳이 신기하게도 보시면 저기 맨 오른쪽 위에 피크가 2022년 7월 3일부터 9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왜 저때 피크가 쳤는지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때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검색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검색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2020년 2월 16일부터 22일 내일 제일 많이 검색했다고 나옵니다. 저때 뭐 특별히 뭔가 호르몬 수치가 높았을까요? 글쎄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어디서 검색이 많이 됐는지도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주, 부산, 전라 저쪽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검색했습니다. 저분들이 약간 더 사랑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네이버도 비슷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검색하면 신기하게도 어마어마하게 피크가 나오는데 2018년 4월 15일입니다. 저때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때가 4월 15일 하면 아시죠? 세월호 저때가 4주년 주먹 때 꼭 저때 분양소를 철거하면서 사람들이 훨씬 더 감정이 기복이 심했고 훨씬 더 저런 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건 거죠. 좀 더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썸트렌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건 한 달 데이터만 보여주는데 언제 늘었으면 어느 소스에서 어느 블로그나 어느 트위터에서 많이 냈는지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랑 관련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눈빛. 저거 이제 우영호 아시잖아요. 거기서 사랑의 눈빛으로 누가 교환을 했다라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뛰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랑 연관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보여주는 단어를 알 수 있는 건 겁니다. 이렇듯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사랑에 대한 사람의 관심이 변하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많이들 사용을 하시니까요. 사랑의 통계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얘기라면 약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랑의 통계 이게 발렌타인데이에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건데요. 자 미국인의 86%는 같은 종교의 사람과 결혼을 한답니다. 보시면 가장 여기 막대 그래프가 긴 게 그런 사람들인데요. 시크교와 그 다음에 이슬람, 힌두, 크리스찬, 캐톨릭 같은 분들이 같은 종교랑 결혼이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특이한 종교도 있습니다. 제다이라고요. 포스를 믿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서로 결혼을 많이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랑에 빠진 남녀들의 소위 말하는 평균 나이 차이를 계산해봤더니 2.4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보시는 건 약간 오른쪽으로 0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죠.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67%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연상연아 커플은 20%고요. 남자 여자 같은 게 13% 정도가 연령차라고 합니다. 재미난 건 국가별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신기하게도 젠더 감수성이 젠더 격차 지수랑 비례를 해가지고요. 소위 말해서 남녀 사회 지위가 큰 아랍국가에서 저 차이가 더 크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꽤 괜찮은 편에 속해서 평균 2.4라서 젠더 계획과에 상관없이 2.4세 정도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분석해보시면 저런 특징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유지 기간 얼마 동안 사귀느냐 보시면 오래 사귈수록 깨질 확률은 점점 줄어든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당연히 오래 사귈수록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에 잡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사랑이 시작되느냐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사랑이 시작될 때 연애 100일 전부터 메시지 수가 늘고요. 서로의 단표결에 글을 쓰고요. 서로의 포스팅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사귀기 시작하면 뚝 떨어집니다. 1.67에서 1.5서남부터 떨어지는데 저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아시다시피 원래 온라인에서 만나다가 이젠 만나서 오프라인이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건 맞는 건 거죠.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 만나니까 온라인에 덜 시간을 쓰는 건 거죠. 그런데 내용은 좀 바뀝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개수가 줄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랑, 좋아, 행복해 같은 좋은 단어가 싫어요, 나빠요 같은 그런 나쁜 단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건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좋은 감정 지수를 보면 딱 커플이 되고 나서 올라간다는 거죠. 개수는 줄었지만 훨씬 더 달콤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 거고요. 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끝도 있죠. 그래서 도대체 끝날 땐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애 중에서 싱글로 변화가 되면 한 달 전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면 저런 속에 있다가 갑자기 헤어질 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저게 뭐냐면 친구가 위로해 주는 글 그 다음에 메시지 오고요. 다 괜찮아 위로해 주는 글들이 늘었다가 일주일 지나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거든요. 결국 친구가 중요한 겁니다. 헤어진 다음엔 친구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알 수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을 찾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90년대 저는 저 때인데요. 저는 실제로 제 이건 90년대에는 하이텔 PC통신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찾았었는데 제 와이프를 제가 하이텔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세대인데 요즘은 저런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당연히 SNS랑 온라인 데이터 앱이기 때문에 저걸 볼 텐데요. 온라인 데이터 앱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만남 이것도 또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조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아주 캐주얼 가벼운 만남이냐 아니면 전통적인 만남이냐 아니면 지속적인 관계를 원하냐 이따 해서 쓰는 웹사이트가 애플이 다르게 있고요. 틈새 시장도 있습니다. 파머스오니닷컴은 농구들만 만나는 곳이고요. 저기 오른쪽에 대부분 과학자들과 엔지니어 같은 기익두기기라고 해서 너드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저런 틈새 시장도 있으니 나는 보통 마켓에서는 잘 안되는 것 같아 하면 여러분이 팔리는 틈새 시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8천개가 넘는 정도의 마켓이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하나는 가능하시겠죠. 뭐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는 건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연령별로 어디가 가장 많이 쓰는가 봤더니 25세에서 34세에서 저성대 나이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매치가 이루어지느냐 당연히 여러 가지 퀘스천 서베이를 합니다. 가입을 하면 이런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그런 비슷한 사람들 하는데 단순히 여러분의 답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질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넣게 됐고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런 네트워크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누구의 짝이 좋은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앱들이 여러분들의 허가를 얻어서 소셜미디어와 웹브라우징 여러분들의 어떤 걸 검색했는지 아마존에서 뭘 샀는지 넷플릭스 뭘 봤는지 아이튠스의 플레이리스트 뭔지 다 조사해서 여러분들의 매치 메이킹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뻔하죠. 당연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뻔한 게요. 남자들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들을 좋아한다.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매가 만든 데이터 앱이 커피과 베이글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미국의 앱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사해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 많다는 거고 빨간색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축이 남자고 세로축이 여자니까 이 아래쪽에 많다는 얘기는 남자가 나이가 많은데 여자는 나이가 적은 쪽에 많이 몰려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분들이 재미난 선을 하나 그어줬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선은 넘지 말자라고 해서 저건 좀 심하다라고 만든 선이 있거든요. 트래쉬홀드 오브 크리피라고 해가지고 저 선은 좀 정도라고 우리말로 하면 저거 이상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선을 그려주시기도 했고요. 또 하나 많이 알려진 게 있죠. 연봉이 높은 사람이 인기가 많지 않을까 이것도 당연히 데이터 앱에서 확인이 됩니다. 가로축이 얼마나 좋아하느냐고 세로축의 연봉인데요. 보신 것처럼 쭉 증가합니다. 연봉이 올라가면 좋아하는 것도 좋아 늘어진다는 거죠. 다만 이분들이 지적해준 게 또 있는데 예외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봉이 높아도 별로 안 좋은 쪽에 있는 과학자나 엔지니어는 여기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도 엔지니어보단 과학자가 조금 더 좋아하는 쪽에 있으니까 연봉은 조금 낮지만 과학자는 조금 더 좋아요 쪽에 있으니까 엔지니어보다는 과학을 선택하시라는 이상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준비를 이제부터 필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봤더니 싱글과 커플이 차이가 뭐냐면 프로필 쓴 글자 수가 저만큼 차이가 난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왼쪽은 딱 봐도 싱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따위로 써놓고 저게 커플이 되길 바라면 안 되는 거죠. 오른쪽처럼 정성스럽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온라인 프로필 잘 만드는 법인데요. 영어로 쓴 이유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고요. 오타 교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뻔한 문구 쓰지 말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미니멈 셀러리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절대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올리지 마세요. 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괜히 올렸다가 나가서 만나고 실망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일 잘 나온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약간 애매한데요. 9번이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대충 두리뭉실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최근 결과에 따르면 그게 아닙니다. 구글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에는요. 정확하게 자기의 특징을 뚜렷하게 들여내는 게 훨씬 더 성사될 확률이 높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여봐야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나는 너드면 너드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너드를 찾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폴라라이즈돼서 약간 협소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데이트가 이어나가려면 두 번째 데이트도 가야 되잖아요. 높이는 법은 아주 평범한 계산은 평균적으로 여성은 키가 크고 취미가 같은 남성을 선호하고 평균적으로 남성은 마르고 취미가 같은 여성은 선호하고 좀 뻔한 얘기죠. 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건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 얼마나 무섭냐면 커플들한테 녹음기를 부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 어떤 커플이 잘 되는지 어떤 커플이 무슨 단어를 쓰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의 강의 호강을 전하는 법으로 남성은 여성의 농담에 웃어야 되고요. 말할 때 남성성을 과정하기 위해서 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성은 높낮이를 막 변화하셔서 부드럽게 말하고 대화를 짧게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대화 중에 아마 또는 그럴까요 얼버리는 게 나오면 뭔가 잘못된다는 신호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 호강을 얻는 대화법은 남성분으로 이거 보셔야 되겠죠. 여성은 자신의 유대에 따라 남성을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농담이 없고 화제를 바꾸지 않는 여성이 주제를 따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지와 공감을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말은 여자분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땐 뭔가 성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건 다 알려져 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레덜드 코엔이라고 하는 이제 케네디안 싱어송라이터가 조카한테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귀를 기울여 그리고 더 귀를 기울여 다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좀 더 귀를 기울여 계속 듣고 공감을 표시해 주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행해도 여자분들의 데이터는 남성에게는 외모가 가장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든 외모가 1번이다 라고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쪽지를 17배를 받기 때문에 어차피 쌤쌤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첫 데이트에 여성에 대한 여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면 뭔가 잘 되는 시도가 돼서 세컨드 데이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는 뭐냐면 대화에 물음표가 많이 나는 건 안 좋답니다. 어? 뭐 서로의 호기심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첫 데이트에서 질문이 많다는 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뭔가 지루하다는 뜻이거든요. 계속 질문을 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데이트는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뭐냐? 우리 다시 만날까요? 답은 예스가 가장 좋은 질문과 답의 얘기를 하는 건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연애 중에서 애인 없음의 가장 이것도 이제 헤어질 때도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페이스북 기준으로 연애 중에서 싱글로 바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였냐면 공통의 친한 친구들이 있을 때 잘 헤어진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애인과 함께 같은 소그랩 사람들과 매일 밤 어울리는 것은 뭔가 좋지 않다는 거죠. 뭔가 이상하게 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그룹과 자주 어울리는 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건 거고요. 바특 그러나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연애를 이렇게 글로 배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필기하고 계셨네요. 그러시면 저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애를 글로 배우시는 게 아니거든요. 연애는 행동으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 행복이 어려운 이유 아까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셨죠.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밑에 사별, 이혼, 실직 이게 얼마나 만족도가 있느냐가 여기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만족도가 확 떨어졌다가 결국은 다시 올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다운되어 있으면 이거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회복의 동물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까지 쫙 올라갔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떨어집니다. 이거 뭐 결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쁘다는 게 아닌 거고 적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겁니다. 이게 적응뿐만 아니라 개인차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 전후의 만족도를 보시면요. 이게 평균입니다. 이랬다가 결혼을 하면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게 평균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좋아했다가 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사람이 여기인데요. 결혼을 하고 나면 떨어졌다가 더 떨어집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이상한 사람 같지만 이게 스탠다드 데뷔이션이 1위라서요. 거의 한 30% 정도 되는 사람이 여기 있답니다. 뭐 어떤 사람인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다라고 하거든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별 이전과 이후인데요. 사별을 했더니 보통은 평균은 기분이 나빴다가 만족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어떤 사람은 사별을 깊게 부인을 사랑한 사람은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이상한 그룹도 있습니다. 사별을 하면 사별하기 전부터 올라가가지고 사별에 제일 사별하고 나서 더 올라가는 이런 그룹도 있는데 이것도 한 30%의 그룹이 적응도가 된다고 하는 거 보면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평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을 꿈꾼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행복한 결혼을 예측하는 것은 날씨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게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나비효과가 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말도툼이 결국 헤어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걸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나마 찾아낸 하나가 뭐였냐면 로맨틱한 관계 둘 사이의 관계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둘만 행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변도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맨틱 관계 밖에까지 행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네트워크 연구 쪽의 책인데요. 네트워크를 분석해봤더니 내 친구가 행복할 경우 내가 행복할 확률이 15%가 올라갑니다.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10%가 올라갑니다.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6%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친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면 그래서 친구를 잘 관리하고 친구의 행복이 전염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놀랍게도 비만도 전염됩니다. 뚱뚱한 친구랑 다니면 뚱뚱해진다는 게 저 경과가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도 전염되지만 나쁜 것도 전염되긴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지지난주의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SNS에서 봤더니 SNS 친구가 부자면 나도 부자가 될 확률이 높더라. 부자 친구를 두면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건 최근 데이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꼭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드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논문 저 뉴 잉글랜드 저너버 메더슨이라고 하는 곳에 나온 초콜렛과 노벨상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뭐냐면 이 가로축이 뭐냐면 국가별 초콜렛 소비량입니다. 세로축이 뭐냐면 국가별 노벨상 수강자 숫자입니다. 그걸 그렸지 신기하게도 초콜렛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타드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논문이다. 초콜렛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타드라. 상관계에서 0.79쯤 되고 피베류 0.00에서 꽤 잘 맞습니다. 여기 과기부에서 나오신 분은 이걸 보셨다면 우리나라가 왜 노벨상이 없는지 아십니까? 초콜렛을 안 먹어서 그런 겁니다. 연구비를 왜 줍니까? 연구비를. 왜 연구장비를 왜 사줍니까? 초콜렛을 사주면 노벨상인데. 이걸 못 웃으시는 건 거죠. 우리 봐 노벨상에 문제가 있는 게 저겁니다. 초콜렛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니까 웃으시는 건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과학자가 저 논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초콜렛을 자기가 먹은 초콜렛을 여기다 넣어봤더니 자기는 노벨상을 다섯 개를 받아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해서 검증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초콜렛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0.79였는데 0.85짜리 85점 차리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럭셔리 스포츠카입니다. 아우디 데스입니다. 국가별 아우디 데스와 노벨상을 그렸더니 더 잘 맞더러 85점 그러니까 노벨상을 타고 싶으시면 아우디를 타셔야 됩니다. 정말 노벨상에 타고 싶으시면 아우디를 타면서 초콜렛을 먹으면 됩니다. 그럼 뭐 거의 100%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빅데이터가 주는 항정입니다. 여기에 뭐가 함정 있느냐?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헷갈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건 초콜렛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탔다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초콜렛을 많이 먹으면 노벨상을 화살표로 바꾸는 순간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인과관계거든요. 이 포인트가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른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관관계에 만족하신다면 빅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선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으로 넘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는 데이터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실험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차이가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관관계에 만족하시면 빅데이터 그 속에 숨은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을 넘어오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사랑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꼭 된다는 보장이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힌트를 주긴 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린 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대학원생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강의가 끝나고 박수를 쳐주실 거면 지금도 열심히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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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